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원주시 태장동의 한 산자락, 폐기물을 반입해 고형 연료로 만드는 SRF 공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건축허가가 나 기초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일대에 들어설 공장은 하루에 고형 폐기물연료 SRF를 300톤가량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사업계획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SRF 공장 건립 소식에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SRF 공장 근처에 주택과 초등학교가 있어 화물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1km 이내에 식품 생산 공장과 취수장이 있어 환경오염 우려도 크다고 주장합니다. 설치를 결사 반대한다. 대상지는 주택 밀집 지역의 위치에 있어 주변 환경 파괴 및 주민 생활권을 침해한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열처리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가공해 환경오염 우려는 적다는 입장입니다. 원주시는 이달까지 SRF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포괄적으로 현재 원주 지역에서 가동 중인 SRF 공장은 4곳. 한 해 10만 톤의 폐기물이 다른 시군에서 반입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평창군이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달 18일까지 코로나19 무료 전수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대상은 택시와 버스업계 종사자 158명입니다. 전수검사 대상자는 평창군 보건의료원이나 진부면 문화센터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주시가 인터넷 쇼핑몰 원주몰에서 다음 달 14일까지 설마지 할인기획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설마지 행사에서는 지역 중소기업 15곳이 참여해 최대 34%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합니다. 또 행사 기간 원주몰 회원을 대상으로 30% 할인 쿠폰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